신안금융투자의 두 번째 선수 약간 불안한 게 있어서 오늘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시작을 먼저 할까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소비재 전반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소비재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어려운 위치에 와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리오프닝이라는 모멘텀이 있지만 살짝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리오프닝이랑 인플레이션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보았는데 이거를 리오프닝이랑 호재랑 그리고 인플레이션 악재가 맞붙는 상황에서 어떤 게 더 강한가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무엇을 좋게 봐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눠보았고요. 좀 이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팬데믹 이전부터 살펴보면 많은 수의 소비재가 사실 많이 망한 기업도 많습니다. 망한 기업이요? 네. 오프라인 리테일도 많이 폐쇄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안 좋았던 기업들은 상패도 많이 되고 그런 팬데믹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망가졌던 단계에서 회복하는 단계에서는 소비재의 지형도 많이 바뀌기 마련이고 그럼 지금 남아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그러면 튼튼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컨설리데이션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살아있는 업체들은 좀 더 시장을 단단하게 만들면서 지금 약간 다른 그림을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지금 바라볼 때 소비재가 어디에 와있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닝 듣고 제가 궁금증이 생긴 게 소비재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리오프닝은 호재고 인플레이션은 악재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소비재 중에 필수 소비재 같은 곳에도 악재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제가 뒤에서 약간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원래대로라면 호재가 맞아요. 음식료 같은 케이스는 한 번 올리면 내려가는 케이스는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2, 3% 정도 완만하게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는 사실은 소비재의 호재인데 지금처럼 모든 카테고리에서 올라가고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면 이 가격 정가를 모두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용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악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채팅창을 잠깐 봤는데 누나 말씀하시는데 말 끊지 말라고 저는 아니 뭐 질문은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저희가 카메라를 점유율을 많이 양보해 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최대한 말씀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바로 한 번 이어가시죠. 화면을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재 지금 어디에 와 있냐 이렇게 하려고 지금 제목을 지어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니까 지금 소비재가 두 가지가 맞붙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올해 판단이 쉽지 않을 거다. 이게 지금 소비재가 와 있는 위치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비재 전반이 좋지는 않을 거지만 종목별로 약간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비재를 크게 좀 넓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같은 재화 소비재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리고 호텔이나 아니면 여행업에 연관이 된 서비스 소비 그리고 매장이라든가 이커머스 같이 유통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2년을 되돌이켜보면 소비재 종류가 한 번씩 튀었던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먼저 음식료가 한 번 튀었고 호텔이나 유행을 하면서 이커머스가 한 번 튀었고요. 그다음에는 망가졌던 의료 같은 경기 소비재가 강하게 생각보다 좀 빠르게 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굳이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같은 경우도 작년 이제 20년발 그리고 21년 초반을 생각하면 의료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게 좀 순차적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고 지금은 서비스 소비가 반등해야 되는 단계고 이렇게 좀 이제 단계별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리오프닝이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재화 소비재는 작년에 이미 거의 다 반등을 했고 그리고 주가나 실적들도 이제 핀데믹 이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동안 리오프닝 언제 오냐 언제 오냐 말이 굉장히 많았지만 한 번 지금 엄청나게 출렁걸려가지고 아 이제 갑니다 하면 뭐 터지고 아 이제 갑니다 오미크론 이제 갑니다 하면 스텔스 뭐 이렇게 되니까 네 저도 그걸 2년 동안 봐왔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리오프닝 모멘텀 한 번 먹고 간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리가 한 번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리오프닝 모멘텀이 한 번 얘기가 나오면 항상 뒤따라 나온 얘기가 있죠. 피크아웃 이야기입니다. 강하게 한 번 반등을 하면 이제는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 항상 나오기 마련이었거든요. 그래서 소비재를 지금 이제 재화 소비재랑 서비스 소비재를 나눠서 봤을 때 어디에 와 있냐라고 본다면 저는 여기 재화 수요 같은 경우는 대부분 회복이 작년에 됐지만 일부 이연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재 피크아웃 우려 일부 완화로 최근에 이제 자료도 쓴 적이 있는데 지금 미국 내수 소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약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은 미국도 재고 대 판매 비율 주의를 지금 넣어놓았는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이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이게 낮다는 의미는 재고 쌓이는 것보다 판매되고 있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의미예요. 그게 이제 작년에 많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런 의미고 제가 재고 따로 판매 따로 이렇게 안 보여드리고 이거 두 개의 비율로 갖고 온 이유가 사실 재고를 따로 떼보면은 지금 재고 비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안 팔리는 거 아니냐 재고 쌓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이제 공급망 차질이 하반기 때 있었죠. 그리고 있으면서 월마트 같은 홈디포 같은 이제 주요 유통사들이 재고를 이제 확충하려는 전략을 많이 쓰면서 재고를 되는 대로 많이 쌓아놓는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많이 늘어난 것이고 혹시 또 공급망 이슈가 있을까 봐 실제로는 이제 재고대 판매 비율에서 볼 수 있다시피 판매도 그만큼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생산단에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세 번째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국내 의료에서도 많이 보는 데이터예요. 대만 의료 OEM 3사 합산 월간 매출액인데 여기서 이제 제작한 것들이 보통 미국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월간 데이터를 보시면은 작년 말쯤에 공급망 차질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훅 빠졌다가 그리고 12월 그리고 1, 2월 이때 이제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수요가 센 것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재하 수요가 이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피크아웃 우려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작년 말에 성장주 조정되면서 이런 피크아웃 논란됐던 업체들도 같이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종들 중에서는 실적은 견주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 이런 것도 들 수가 있을 거고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던 룰루레몬 이런 것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도 이제 진입 시점을 한번 살펴볼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나이키 룰루레몬 예시를 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적어놨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재하 소비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진짜로 좋게 보고 있는 건 서비스 소비 쪽입니다. 서비스 소비요? 이제 본론이에요. 이제 본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하 소비는 일부가 좀 좋을 거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서비스 소비는 아직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이 덜 된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호텔이나 여행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아직 팬데믹 이전까지는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올해 좀 이제 전체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사실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호텔과 여행 또 이제 항공, 크루즈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사실은. 네. 외식 업종. 네. 뭐 할 때. 근데 이제 그 종목들이 너무 안 가니까 최근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안 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 우려 때문인 것 같아요. 실적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우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이슈도 뭐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더디게 가는 것 같은데 사실 그 팬데믹 이전으로 아직 회복이 안 됐다 보니까 실적 상망이 남아있는 업종은 이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안에서 뭐가 좋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또 이제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리조트보다는 외식을 더 좋게 보고 있고 그보다는 호텔을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호텔이요? 네. 최선호 업종으로는 호텔을 꼽고 있고. 네. 그래서 외부 활동이나 외부 트래픽 이런 것 중에 사실 로컬 외부 트래픽은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근데 진짜 회복을 덜 한 부분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여행 트래픽이 여행이랑 연동되는 업종이 좀 더 회복폭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호텔 같은 경우는 좀 리조트 대비해서 유려하게 보는 이유가 고가 가격 책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호텔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시면 매일매일 방 가격이 바뀌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말 되면 비싸고. 네. 네. 그리고 뭐 성수기 때 더 비싸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방마다 가격이 또 다르고. 아. 그게 참 짜증납니다.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지만. 그렇죠. 호텔 입장에서는 가격 책정이 조금 더 유리한 거죠. 네.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음식료 이런 것보다는 더 잘 이제 전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좀 저가형보다는 가격 책정이 조금 유리하고요. 네. 그리고 호텔은 하나 더 유리한 게 있습니다. 이게 여행 회복되는 거에 가산해가지고 출장 호수 회복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호텔 생각해보시면 그 객실 쪽에서도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만 컨퍼런스 룸 이런 거 이제 예약에도 굉장히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양방에서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 정보력이 두 배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차트 같은 거 보시면은 이게 두 번째 차트 보시면 가격 책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는 건데 좀 장기간 봤을 때 그 이제 가격 반영하는 지수가 평균보다는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탄력적으로 이제 외부 활동이 회복하는 상황에서는 가격 책정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장기장은 좀 그렇게 보고 있고 호텔 자체의 이제 데이터인데 세 번째 차트 보겠습니다. 이제 호텔 내에서 이제 이건 부동산에서 보는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호텔 캠 레이트라고 해서 이 부분이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캠 레이트라고 해서 이게 낮을수록 좀 유리한 그런 데이터인데 이게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리스크 대비해서 투자 매력도 좀 높게 보고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호텔은 뒤에 업종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박사님 오늘 따라 리액션이 왜 이렇게 좋은가요? 아니 근데 저게 뭐 휴지남부터 해가지고 뭐 희한한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웃겨가지고 지금 실수할 뻔했어요. 아 리액션이 지금 너무 좋으셔서 당황했어요. 이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호텔 설명드릴 때 고가 포트폴리오라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리오프닝보다 좀 더 중요한 이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재 내에서 비용 대응 전략에 해당을 하고 소비재가 앞에서는 인플레이션 민감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업종도 지금 인플레이션 말이 많잖아요. 근데 소비재가 특별히 인플레이션 민감한 이유가 밸류체인상 다 반영을 하고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료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곡물가 한 번 반영하고 그리고 농부 가격 인건비 이런 거 반영을 하고 포장지 한 번 반영하고 그리고 물류비 반영하고 마지막으로 유통비까지 반영을 하겠죠.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면서 최종 소비자한테 도달을 하는데 소비자가 그걸 잘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민감한 업종이고 그런데 앞서서 주가를 설명드릴 때 최근에 의류 아니면 유통, 이커머스가 굉장히 주가가 근 한 달 동안 굉장히 강하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독특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의 인플레이션 우려대로라면 그리고 지금은 소비자가 우려하고 있는 대로라면 유통 쪽이 식자재 유통 쪽이 좀 약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독특하다고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거고 사실 인플레이션 우려를 소비자들도 모르고 있지는 않아요.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많이들 보셨을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 차트입니다. 보시면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낮아진 상태에서 지금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 낮아져 있고 반대로 계속해서 소비 데이터는 굉장히 좋다고 설명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 갭이 있는 거예요. 소비 데이터는 잘 나오는데 심리지수는 굉장히 낮은 굉장히 괴리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일단 저는 이제 레깅 효과가 좀 있다고 봐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미래를 좀 반영을 하는데 소비 데이터는 당월이나 전월을 좀 반영을 하잖아요. 전월을 그렇게 되니까 약간의 그래서 지금 변곡점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다고 보고요. 약간 시간차가 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이전 인플레이션 시대 때 이렇게 빨리 올랐던 적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인플레이션이 좀 느리게 상승을 하면 어쨌든 소비자들은 받아들이는데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차트를 보셔도 곡물가라든가 아니면 다른 인플레이션 차트가 보여지는데 지금 이렇게 빨리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 저가 카테고리가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미국 내에서도 저소득층이 소비에 먼저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논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회원님 제가 짧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물 마실 시간 조금 드릴 겸 너무 저희가 말씀을 너무 연달아 시킨 것 같아서 이제 지금 보면 소비자라는 섹터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예외적인 환경에선 알겠는데 소비자를 커버하고 있는 의원님이 보기에는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의 강도가 지속될 거라고 가정하고 섹터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시장에서 사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고 인플레이션의 강도가 좀 정상화될 거라는 생각도 일분 하고 있잖아요. 그 변수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계신지? 네.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시나리오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강하게 가는 시나리오 그리고 또 회복이 되는 시나리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인플레이션이 지금 지속이 되든 일단 지금 있는 인플레이션을 어쨌든 실적에는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한번 반영하고 안 지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나아지든 계속 지속되든 지금 높아진 상황은 지금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변하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더 높게 지속이 된다면 방어주 전략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쪽으로 좀 가져갈 수 있을 거고 반면에 인플레이션이 급하게 완화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완화가 된다면 가격 정가를 많이 했던 기업들 위주로 좀 이제 마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가격 정가를 이미 한 곳들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 그만큼 마진이 늘어나는 거네요. 가격이 다시 내려오지는 않으니까 잘. 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원래는 폐수제 그리고 음식료를 굉장히 유리하게 봤었어요. 이게 음식료를 보는 전통적인 시각이잖아요. 그런데 음식료 같은 경우는 가격 정가를 하고 나서 국물가 한 번 더 올랐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걸 어차피 반영을 하고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각 기업들이 이거를 그냥 마진 타격으로 감수하고 지나갈지 아니면 탐원도 올리고 경쟁률을 점유율을 조금 희생을 시킬지 이걸 상황에 와 있다고 봐요. 네. 그럼 사실 그 부분이 예측하기 어려우면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좋을 만한 영역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소비지 내에서는 어떤 쪽이 그런 영역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럭셔리 섹터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뒷장이 있는데 바로 설명드릴게요. 방어 테마라고 하면 일단은 작년 말부터 그리고 한 2월, 3월 초까지는 사실 저희 쪽은 음식료를 포함을 하는 필수제를 똑같이 좀 방어 테마로 밀었었어요. 인플레이션 쪽으로, 인플레이션 방어 쪽으로. 그런데 이제 한 2월 말에서 3월 초 국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음식료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을 무한정 정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럭셔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가격 정가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가격 정가가 되는 특징도 있고 그리고 21년도에 가격 정가 두 번씩 하는 업체도 있었고 이런 것처럼 가격 정가를 좀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음식료가나 필수제보다는 럭셔리 쪽이 오히려 인플레이션 방어 테마로 걸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럭셔리 테마면 어떤 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실제 명품. 명품? 그냥 명품? 루이비통. 그래서 사실 럭셔리 섹터라고 하면 그 안에 명품 업체들 말고도 고단가, 레저 이런 것까지 많이 포함된 기념이긴 한데 여기서는 명품 업체로 명품 업체. 귀금속 이런 것도 해당되겠네요? 네. 귀금속도 해당되고 LVMH 아니면 프라다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호하고 있는 섹터 중에 나머지 하나가 럭셔리 쪽인데 럭셔리 쪽에서 나머지 업종 하나를 종목 하나를 꼽아보았습니다. 종목에 대한 얘기는 오늘 해주시는 거군요. 네. 뒤에 두 가지 넣어놨는데 호텔에서 하나 럭셔리에서 하나 넣어놨거든요. 시간이 될지. 결론 꼭 가야죠. 시간이 안 돼서 조금 가야죠. 이것 때문에 있었습니다. 종목 하고 가셔야 돼요. 네. 결론 앞에 설명드린 산업 부분 한 번 더 요약하고 넘어가자면 지금 시점에서는 리오프닝이랑 강한 수요 이런 좋은 모멘텀이 매출을 확장하고요.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각 업체의 마진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식전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가장 컨퍼런스 콜에서 작게 나왔던 이슈가 인플레이션 쪽이었어요. 가격 정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올해 내내 각 업체의 마진을 결정을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적 차별화가 흐름이 한 해 동안 전개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호 섹터로는 럭셔리랑 호텔 각각 뽑고 있는데 럭셔리 업종에서는 시그넷 주얼스라고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시그넷 주얼스에 좋게 보고 있고 호텔 업종에서는 메리어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시그넷 주얼러스는 보석 업체인가요? 네. 이거 지금 감 잡으셨어요? 하야트랑 힐튼이랑 같이 보고 있고요. 메리어트 같은 경우는 호텔 업종이 자산 경량화 모델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는 게 아니라 보통 임대를 해서 경량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이 얼마나 경량화되어 있는지가 비용 절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메리어트 같은 경우가 힐튼이나 하야트보다 훨씬 자산이 많이 경량화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비용을 많이 반영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방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호텔 대비에서는 글로벌 비중이 조금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 외의 지역도 회복이 됐을 때 조금 더 회복폭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격 정가력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두 호텔보다는 고단가 객실 가격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정가력이 좀 높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가격 정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차트 보시면 메리어트 같은 경우는 최근 분기로 갈수록 평균 객실 요금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격 정가가 잘 되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리어트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좋아하시는 시그네츄울러스 네. 시그네츄울러스라고 해서 럭셔리 섹터 중에서 최선호 업종 종목으로 뽑고 있고 LVMH 이런 업종보다 종목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업 계열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글로벌 최대 다이아몬드 보석 소매업체입니다. 소매업체인데 실제로 다이아몬드 브랜드도 갖고 있는 그런 업체고 K나 안연피플 이런 것처럼 미국에서 1위하는 브랜드도 갖고 있고요. 4위하는 브랜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라고 할 거 있으면 옆에 항목별 매춘 구성을 보시면 브라이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이 웨딩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보고서가 나왔는데 84년 이래 올해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식이 제가 그 뉴스를 봤습니다. 네. 그렇죠. 열린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이연된 효과도 있을 거고요. 네. 그때 이제 저희 웨딩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한 3일 뒤에 그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 대박이다. 그러니까. 느낌이 오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웨딩이 지금 많이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고 계시고 그렇다는 또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웨딩 모멘텀이 리오프닝 중에서 웨딩 모멘텀이 좀 강하지 않을까 이제 애초에 생각을 했던 이유가 사실 옷 같은 경우는 많이 비싼 거 좀 미루면 좀 이제 안 사고 싶고 이런 느낌도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웨딩 같은 경우는 미뤘다고 해서 이제 안 하고 싶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연 효과가 조금 더 클 거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리오프닝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웨딩 쪽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싶어서 찾은 업체가 이제 시그너 주얼스고요. 보시면 럭셔리 부문 중에서 사실 고성장을 한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 큰 업체들 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업체는 굉장히 작은 업체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실적 발표를 한 기업이에요. 22년 회계 년도까지 다 실적 발표를 한 확정치가 밑에 들어와 있고 보시면 22년 기준으로 거의 50% 가까이 성장을 하는 등 외형 성장도 굉장히 가파르고 마진율도 굉장히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을 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진이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한 이유는 그동안 이제 회사가 전반적 비용 구조를 크게 개선했어요. 작년까지 한 2, 3년 동안 잘 안 나오는 것들은 다 이제 없애고 이런 구조 조정을 많이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좀 이제 마진이 지금 본격적으로 잘 나오는 시작 구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리오프닝 연동 이제 카테고리 보시면 방금 설명드린 올해 가장 많은 웨딩이 일어날 거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주정부가 이제 사교 모임에 대한 제안을 해제함에 따라서 1월부터 대면 결혼식이 재개됐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년, 21년에 연기된 결혼식의 이현 수요가 올해 이제 점진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연글에서 전체수, 주얼리 산업 그리고 이제 동사의 웨딩 산업 사업부의 수혜를 이제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혹시 웨딩에 대한 매출이 확 몰리게 되면 그때 이제 어떤 분기별이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또 가볼 만한 종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른 이슈도 하나 있었는데 매출이 이제 늘어난 것 중에 그 모멘텀도 있지만 원래는 이 회사가 갖고 있던 보석 카테고리라고 해야 되나요? 카테고리별로 고객이랑 수요가 굉장히 많이 겹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떼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올해 22년, 그러니까 회계 년도 22년까지 각 카테고리 차별화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 고객층 자체가 좀 많이 넓어진 효과도 굉장히 많이 크고요. 그다음에 저는 매출 성장보다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진률 성장한 걸 더 좋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화된 상황에서는 이 방어적인 걸 갖고 가면서 동시에 리오프닝 모멘텀 갖고 갈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그러니까 이 보석에 관련된 기업은 제가 처음 들어서 재밌네요. 오늘 상당히 반응 좋으신데요. 박사님 오늘 굉장히 흥미로웠나 봐요. 그래요? 실력이 쑥쑥 자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힘듭니다. 아까 전에 뭐 추임새 넣지 말라. 난리 났습니다. 그냥 말만 하면 그냥 말, 그냥 다 하더라. 그냥 말하지 마 그냥. 제가 지금 오늘 많이 혼났습니다. 오늘 아마 위원님하고 저희가 처음 같이 한 시간이라서 박사님 오늘 유독도 매너를 지킨 것 같고요. 젠틀하니까요. 오늘도 저희 좋은 내용 공유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나와주세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심재현 위원님하고 저희가 소비재 공부 조금 해봤고요. 이제 소비재라고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많이들 그런 얘기들 하죠. 주변에 뭔가 히트 상품이 있으면 그거 투자를 연결해봐라. 그런 얘기하면 거의 다 소비재거든요.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브랜드들을 말하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소비주 투자가 요즘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비 내에서 가격 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특히 오늘 위원님 나오셔서 재화와 서비스로 컨트롤 봤을 땐 서비스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그중에 특히 호텔을 바라는 팁 주신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호텔 기업 중에서 별로도 적당하고 회복이 희대적인 기업들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해서 가격 결정권이라는 포인트에서는 럭셔리기에 가장 유리하다 정도 포인트 주신 것 같은데 중요한 행동에 잘 들어와서 오늘 공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아마 소비재 투자할 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저 이어서 3부 장호석 부사장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3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3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